자 개별종목 76호 입니다.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아드린 종목 인데요 자산을 보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금 지속하고 있지만 자산을 보고 매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시험 분석을 내리면서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잡아드린 그런 종목입니다. 아직 이 평선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. 매수하실 분은 진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 2013년도 10월달에서부터 매수 진입 자 구간을 말씀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급등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자 바닥군속가 6,200원 입니다. 6,200원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권을 찾아가고 있는 저희 카페 바닥군속주인데 6,200원 이면 바로 여기 입니다. 자 이때서부터 이때서부터 바닥에서 바닥군을 회복하면서 점점점 거래량이 늘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 인데요 자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요. 자 근데 가만히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보시면요 자 대주주 물량이 거의 뭐 85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15% 정도도 채 안되는 이런 종목이구요 자 이 기업은 여성용 의류 그 다음에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구요. 최근에는 자 임대업 까지도 지금 이렇게 넘보고 있는 부동산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들어가서 어 재무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요 자 적자폭이 아주 뭐 크게 뭐 늘어나서 뭐 회사의 현금 흐름이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에 그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을 보면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빵빵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저희 카페 평생 회원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을 때 6200원은 거의 뭐 4토막 난거 거든요 4토막 아 지금 구간은 조금 전 8000원대니까 한 3토막 정도 난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해놓고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를 내고 있지만 꾸준히 반동권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실 분은 진입 구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그 자유로가서 구간을 찾아가고 있는 이 적으로 예수하실 분은 없을 때 그리고 이 상승세를 buyer을 받으시던 고객님의 이름은 이제 저희가 전부 경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 이 날을 통해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진입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제의 운명한 결과를 이해하는 게 저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을 받으려고요